오늘 천문학에 대해서 노트테이킹을 할 건데요 천문학 하면은 여러가지 주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쏙 하고 떠오르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새로운 기술 자 이러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롭기 때문에 얘네들 얘네들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기술 같은 게 단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 두 개를 또 뭐를 해주면 좋겠죠 비디오 대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꿀팁은 문단 나누기를 여러분들께서 쭉쭉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단 나누기라는 거는요 오늘은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학생이 중간중간에 어 저 질문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잡아주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꿀팁까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한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제한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아 오직 이것만 되더라 또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했어 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걸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노트테이킹 할 때 요렇게 저만의 기호를 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만의 노트테이킹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꿀팁 첫 번째, 두 번째, 팁 세 번째를 기억하면서 노트테이킹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은 지속적일 것입니다. Several 순위에 모든 지속한 기능을 브려付해 그 동일에 기능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증가가 죽은 지속히 기능은 The sun is obscured and the corona is visible to the naked eye. At all other times it is drowned out by the brightness of the star itself. This makes observing the corona extremely difficult for two reasons. First, there are only two to five solar eclipses per year and only two of those can be total eclipses. The other reason is that the moon's shadow only falls over a narrow strip of the Earth's surface during such an event. so you must be in the right location to observe it if the moon were level with the earth had a perfectly circular orbit and were closer to the earth there would be a total solar eclipse every month however the moon is about five degrees off of earth's orbital plane so its shadow often completely misses the planet it also has an elliptical or oval shaped orbit which means that its distance from the earth varies when it is farther away from earth it cannot completely block the sun's surface therefore scientists who want to observe the corona often have to travel to remote locations and they only have about 7.5 minutes of safe viewing when the moon will cover the sun entirely but that was until the coronagraph was invented right 질문 나왔으니까 여러분 소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소주제 넘어가기 전에 메인 아이디어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주변에는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어 컬드 나왔어요 아 오늘의 키명사네요 자 태양 주변에 있는 플라즈마를 우리는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자 코로나의 특징 나옵니다 코로나는 태양보다 더 뜨겁대요 무엇을 제외하고 태양의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더 뜨겁더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시그널 보셨죠 자 이 코로나는요 오직 보인대요 토랄 이클립스 어 계기 완전 계기 일실때만 보입니다 여러분 계기 일식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굳이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계기 일식에 대한 설명은 듣고 이해하구요 자 이렇게 계기 일식이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하대요 볼 수 있대요 뭐로 생눈으로도 볼 수 있더라 맨눈으로도 볼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코로나의 observation이 difficult 한 이유는 여러분 대놓고 말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멀티 설렉션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코로나가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오직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직 두 개에서 다섯 개 개기 일식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완전 개기 일식은 오직 두 번밖에 없더라 라는 뜻이었구요 여기서 M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쵸 저는 행성들을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어요 자 누구 때문이다 달의 그림자 때문인데 달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올바른 장소에 들어가야만 해 무엇무엇을 해야 해 라는 단어가 나왔나봐요 자 참고로 이 달의 섀도우는요 5도 정도 틀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타원 모양을 좀 가지고 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 거리가 그때그때마다 달라 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우리는 또 무엇무엇을 해야 해 이게 뭘 해야 된다 트래블을 해야 돼 근데 가봤자 몇 분밖에 못 본다 7분 밖에 안 보여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옥니나 디드 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주셨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보기 어렵더라 그래서 보기 어려운 이유들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얘네들은 오직 볼 수 있어 토탈 이클립스일 때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대요 맨 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야 그 다음에 또 문제 나오는 거 넘버 원 넘버 투 과연 잡았을까를 확인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된 내용 쏙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 니드 있는 거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코로나를 우리가 관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왔는데요 중간에 학생이 뭐라고 나왔어요 어 근데 코로나 그래프 라는 거 전까지만 아니에요 어 그럼 여러분 뒷 내용은 뭘까요? 어 뒤에는 좀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하면서 그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그래프는 그래프가 됐는데 그 다음 학생이 오직 불구하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쉽게 되는 거에요 예시아 네, 그렇듯이 그렇듯이 하지만 그 외에 그런 게 코로나 그래프 function은 simple in principle but more difficult in execution essentially they must remove the direct light from the sun and allow much dimmer light from the corona to reach a detecting surface This can be achieved in one or two ways The more common of the two is to have the light pass through a clear intermediate layer that has an opaque spot to block the sun This can be adjusted to perfectly block the disk of the sun but still allow the light of the corona to pass unhindered The other method uses a mirror with a hole in the middle that allows the light from the sun to pass through the hole when properly adjusted The light from the corona is reflected back onto another surface for detection However, coronagraphs that are operating on the earth's surface must deal with light scattering caused by the atmosphere Yes, Greg, you have a question? I was just wondering how the atmosphere causes the scattering of light 자, 뒤에 질문 나왔으니까 또 멈췄습니다 학생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어, 교수님 근데 그거는 till, until, 뭐뭐 전까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그래프가 있기 전까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코로나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교수가 이래요 어, 근데 코로나 그래프도 단점이 있나 봐요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양빛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코로나 그래프를 보려면 태양이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태양빛을 없앨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중앙에 어떤 층을 두는데 애매모아, 희미하지 불투명한 층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다? 태양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도 있어 어떤 기술? 태양빛을 없애는 두 번째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구멍 뚫린 거울을 사용하는 거래요 그럼 이 구멍을 통해서 태양빛이 통과하고 나면은 코로나 그래프가 이렇게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일 거야 근데 말이지 지금 코로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죠? 단점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그래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떻게 된대요? 산란이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기 위해서는 그 빛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 그 빛이 반사되더라도 계속 산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여기서 나올 법한 거는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 비교대조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태양 빛을 통과하는 거고 코로나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거를 주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었다? 지구에 설 때 이 코로나 그래프의 빛이 산란이 돼, 분산이 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이 또 물어봤어요 교수님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Greg, you have a question? 음, I was just wondering how the atmosphere causes the scattering of light The gases in the atmosphere scatter the light so that the area around the sun is far brighter than the corona making it unobservable since the light from the corona is scattered at nearly a right angle scientists can use polarizing filters to remove the unwanted atmospheric scattering The first successful coronagraph was invented by French astronomer Bernard Liot in 1931 His main contribution to the concept was a series of lenses with stops that dimmed and redirected unwanted light that was scattered by the atmosphere These instruments are called Liot stops in his honor Modern coronagraphs have been installed on satellites This allows them to avoid the atmospheric scattering that plagues their counterparts on the ground making them much more effective Many of these satellites have greatly improved our knowledge of the sun's corona including the Hubble Space Telescope and their abilities are limited by size constraints though Satellite coronagraphs have also been used in the search for planets orbiting other stars Traditionally, a space telescope would have to observe a planet as it passed in front of its parent star which is very difficult due to distance and the relative size difference of the two objects However, using a coronagraph to block the star allows the telescope to observe the planet as it passes in front of the corona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스케일을 대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하자 왜냐하면은 코로나 그래프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평광 필터 사용법을 사용했습니다 Polarize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한글 뜻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Polarize 필터 같은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응, 버리라는 사람의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Series of Lens, 렌즈를 연속적으로 붙여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은 우회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Polarize 필터의 이름은 뭐다? 오, 스탑이라고 불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현재의 기술에 대해서 나오네요 현재는 우리는 뭐 하려고 한대요? 피할 수 있대요 반산란이 되는 걸 무엇을 사용해서? Satellite에서 하거든 우리가 위성에서 이제 코로나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란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산란은 계속 같은 내용이라서 따로 굳이 필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뭐에 대해서? 코로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도 있었다 허벌 텔레스콥도 이런 데 사용이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이라고 나왔어요 끝까지 힘주셨어요 또한 지금 현재의 Satellite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별도 관측을 할 수 있대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잘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코로나 그래프는 뭐를 가능하게 한대요? 바로 앞에서 별들을 관측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얼쏘와 또 하지만 이라면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전반적인 거는 뭐죠? 어, 코로나 그래프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단점은 빛이 산란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빛의 산란 때문에 우리가 Polarize Filter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현재는 자, 아까 우리 대기, 우리 지구에서 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성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법한 게 뭐가 있었을까? 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법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했을까? 라고 해서 얼쏘와 However 이런 거 잡아준 포인트 내용이 문제로도 나왔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네요 기술들이 나올 때는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들었던 내용을 기반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치 뺏러셔도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